안녕하세요. 우리가 유튜브를 하다보면 유튜브 스튜디오 수익탭에서 현재 살고 있는 지역이 수익 창출을 못한다는 청천벽력 같은 소리를 듣는 분들이 계시죠? 얼마나 황당하고 당황스러우셨겠어요. 또한 본의 아니게 실수 등으로 자신의 국적이 남한이 아닌 북한으로 잘못 설정되어 당황하시는 경우도 있고요. 저희 대성TV의 싸우쌤께서는 그런 모든 문제를 깨끗하게 한 방에 해결해 드립니다. 저희 채널 정보란에 연락처로 문자 주세요.